I gave a second chance to make you Hello TV and viewers We are 1550 Hi, I'm Selena I'm the leader and main dancer in this group Hi, I'm Aran I'm the lead vocal in this group Nice to meet you Hi, I'm Shio And I'm main vocal in this group Hello, I'm Kina I'm the main rapper in this group Nice to meet you I'm the main rapper in this group Well, 일단 우선적으로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연습생 때부터 너무 즐겨봤던 그런 플랫폼이었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서 저의 노래가 계속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More, more I gave a second chance to make you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인데요. 아무래도 연습생 때부터 노래와 춤을 영상으로 보면서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월말평가 때도 선배님들의 노래를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저희 워너비 선배님은 블랙핑크 선배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콩나물곡밥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이 끝난다면 콩나물국밥 맛집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정말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두 분 같이 가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취미는 어김없이 책 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좋아하는 음식이 샤브샤브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따뜻한 국물에 푹 담긴 고기알이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즘 취미는 저 또한 그냥 평소처럼 걷고 산 짓고 근데 요새 정말 많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청소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냥 숙소에만 있으면 계속 청소하고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취미가 있습니다. 어쩐지 방이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그쵸?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같이 가요. 좋아요. 저는 요즘 갑자기 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또 빠져가지고 폰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치킨을 먹고 있고요. 치킨을 말하니까 치킨을 하겠습니다. 저는 프라이드 치킨 진짜 좋아해요. 저는 어김없이 닭발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오늘은 뭔지 모르게 토마토가... 정말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 박스를 드라마를 보면서 한 박스를 다 먹어보고 싶네요. 토마토 킬러 좋아요. 옆자리 이렇게 한번 돌아갈까요? 네 좋아요. 제가 먼저 가려고 하겠습니다. 옆자리의 친구는 아란이라는 친구인데요. 친구의 가장 큰 매력은 귀여움과 러브 보이스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제 옆자리는 시오인데요. 시오의 가장 큰 매력은 시크함과 다지다는함.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네. 키나 언니의 매력은 고양이를 닮은 얼굴과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입니다. 좋아요. 네. 좋네요. 세나 씨. 세나 씨는요. 깔끔한 춤선과 그리고 그루브한 몸짓입니다. 항상 이런 쪽? 네. 항상 이렇게. 몸짓이 남다랬죠. 네. 걸어 다닐 때도 되게... 말 목소리에도 그런가 달라요. 유연해요. 부산 그룹? 네. 부산 그룹. 부산 그룹. 부산 그룹. 오케이. 정말 stupid. 아니지. 계속해서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팩트티 팩트티가 될 테니까요. 저의 향후 홍고동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VN best Korean entertainment. TVN best Korean entertainment. TVN best Korean entertainment. TVN best karen 냉애인입니다. TVN best karen 냉애인입니다.